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희 입니다 자 이재명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그 사건들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 했다 이재명은 대선 몇 번 치려고 남을 돈이 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은 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망했다 돈이 없다 왜 이럴까요 흑자도산 이란 말이 있죠 흑자도산 분명히 흑자인데 자기가 지금 부릴 돈이 없는 경우 사용할 돈이 없는 경우 도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 내는 집들을 보면요 외상 쫙 깔아놓고 아니면 흑자 상태인데도 장부상에는 흑자 인데 부도 내는 집도 있어요 부도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재명도 지금 망했다 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유동규가 유튜브에 출연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대화 드라마를 쓰고 있다 뭐 거기서 이것저것 뭐 폭로에 가까운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 지금 늘어놓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망했다 정진상 이 항복한다 비명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이재명을 쫓아낸다 이런 모든 게 이재명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검찰도 지금 수사 속도 지금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재명은 가야 할 곳은 국립 여인숙이 이제 확실한데요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른 날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재명 앞에는 지금 놓여 있는 게 가장 큰 급선무 당면한 과제 중에 한 개가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입니다 재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돈이 너무도 많이 들어갈 거에요 돈이 너무도 어 그런 초호화 변호인단 들은 그 변호사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그런 변호사 비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변호사 비용이 자 있다 혼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 고개를 약간 갸우드 합니다 이재명은 형식적으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위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입출금 할 수 있는 돈은 겉으로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저수지는 어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자신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입출금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걸 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누군가 그런데 이런 돈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다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온갖 수사를 하면서 그 언저리까지 다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서 그 저수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은 많이 어떻게 재해놨는데 쓰지 못하는 그래서 같은 변호사로 이 사건 저 사건 다 이렇게 막히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약 20명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뉴스가 나갔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변호사 수입료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이재명은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할 돈은 현찰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번 이겼잖아요 권순윤의 덕입니다 그밖에 다른 법원 안에 자기가 뿌려놓은 알바퀴들이 있겠죠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대부분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요 바로 그 돈의 힘이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김석대 같은 그런 어떤 조폭 출신의 행동대들이 변호사 비 대납해주고 꿍쳐놓은 그런 돈을 저수지에 이렇게 정여놨다가 필요한 때 끄집내 쓰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 쓰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튼 변호사 초호화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죄가 났고 정치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과연 그러냐 라고 보면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지금 이재명은 돈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죽을 마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재판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마음이 좀 편하겠죠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 자기가 이길 경우에 엄청난 이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호화로 변호사들이 염가로 지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염가로 변호사 비 대납도 가능했겠고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동안 벼려놨던 그 수사의 칼을 지금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재명 을 닦달하고 있죠 수사 자료만 뭐 몇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검찰 안에 그 칼을 잘 휘두르는 검객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70명 100명 이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재명을 조지기 위해서 다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맡아가지고 변호사가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 정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우호적으로 봐주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재명은 정당 지지율 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 눈치 전 눈치 보인다는 거죠 과거 문재인 때 이재명 을 변호하던 그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초호화 변호인단 을 꾸리자면요 그야말로 돈으로 떡칠을 해야 돼요 돈으로 대신에 돈이라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좀 띄어 달라 그러면 변호사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돈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웬만큼 주지 않고서는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질 수밖에 없다 처발린다 이래 생각하면요 이런 재판에 굳이 나서서 뭐랄까요 위험부담을 감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아무튼 잘나가는 변호사들을 이렇게 동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보면 인권변호사다 뭐 민변이다 해가지고 좌파 성향 그런 변호사들도 많았죠 이들은 항상 보면 제도권 정당인 민주당 주변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자신의 어떤 거취라든가 자리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수작 질을 하죠 그리고 업무도 많이 꾸미고 공작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변호사들 데리고는 뭔가 이렇게 하기가 좋았겠죠 문재인 정권 때는 더욱이 그러나 지금은 이들도요 입장이 달라졌어요 이들도 문재인 때는 여당 이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 줘도 나중에 뭐 돌아오는 반대 거부가 있겠지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하나 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 민변이다 뭐 인권변호사다 이들도 이재명에게 예전처럼요 우호적으로 다가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 어쨌거나요 지금 현재 들리는 말로는 방송의 패널로 나가는 변호사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변호사들은 전문 어떤 변호사 일만 하는 그런 변호사에 비하면 이 레벨링이 좀 떨어집니다 레벨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변호사까지도 지금 선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좀 싸게 이제 야 이렇게 불러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나마 이재명이 이제 공정권이 이제 아직은 있기 때문에 쌍값이든 아니면 뭐 정치적 이득을 그들 변호사가 바라고 약간 이제 무료봉사에 가까운 약간 서비스하는 그런 뜻에서 변호를 해 준다는 그런 측면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큰 어떤 혜택을 준다 거나 아니면 뭐 많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공정권을 갖고 있다 해도 이재명 에게서 그 공천을 따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런 것도 엄청난 내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부터 그 공정권을 내려놓도록 하자고 하는 게 지금 비명계 반명계 친문계 친인학연계 등등 기타 이들 비명들에 일관된 작전이죠 그런 노림수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게 섣불리 줄을 댔다가 그런 변호사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쭈뼛쭈뼛 하는 겁니다 때문에 더 큰 돈이 필요한 거죠 더 큰 돈이 그런데 지금은 누가 대신 대납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 금고를 열 수도 없어요 자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 팔고 가산 탕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이재명 재판을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요 당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겁니다 저는 이재명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재명은 지금 돈이 없다 자기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검찰 뭐 병명에 가까운 아주 막강한 인력들이 지금 밤잠 자지 않고 밤에도 불을 켜고 청사가 화나다 그럽니다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공소 기소 이런 재판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이제 지불해야 될 변호사 선임료는 출병 뭐 10억 20억 이런 단위로 돈을 줘야 될 겁니다 뭐 억 2억 이런 수준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때문에 그런 돈을 이재명이가 지금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제 그것을 몰래 갖고 온다 하더라도 들킬 가능성이 커요 들킬 가능성이 지금은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천라지방을 구축해 놓고 있다 전 그렇게 보 거든요 움직이면 바로 그냥 덜 통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잘나가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정관회우 이런 것도 또 그것도 말이죠 좀 포함해 가지고 그러자면 결국 돈이 이제 엄청나게 필요한 데 그런 돈이 지금 없다 자금줄이 다 막혔다 이렇다고 보면 보면은 뭡니까 이재명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이 그나마도 하나 이제 붙들고 있는 게 유일한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청권입니다 그런데 이 공청권 자체를 끝까지 놓칠 수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청권만큼은 덜고 감옥에 가는 거죠 거기서 최종 결제를 자기가 해주겠다 이거죠 자 아무튼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앞날 때문에 이 공청권만은 절대로 포기 못한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기보다는 허장성세에 가깝다 자신은 엄청난 뒷배가 있고 설령 거대한 저수지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 없다 막힌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없는 이재명 은 그냥 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범죄 혐의를 그동안 는 알바퀴와 그런 힘으로 이렇게 자기가 붙여왔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유의할 것은 미리 그동안 이렇게 뿌려 놓은 어떤 그런 투자 성격의 돈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원 안에도 언론 안에도 상당히 이제 여기저기 이제 뿌려져 있을 텐데 그들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국민 여론 으로 막 검찰 혹은 이 법원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도 먹었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야 되죠 이것만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은 완전히 그냥 갇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